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비야 동산 가자 보람 나비야 가도 가자 가다가 날 좀 물면은 꽃에서라도 쉬어가지 꽃에서 부대접하면 이렇게서라도 이게 시어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고가지로 했거든요 자고가지 요걸 바꿔서 해볼게요 자 나비야 청산 가자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3박 8박이에요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이렇게 이렇게 나비야 청산 가자 이렇게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네 한번 더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그렇죠 호랑 나비야 시작 호랑 나비야 호랑 나비야 호랑 나비야 호도 가자 이렇게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호도 가자 한번 더 시작 한번 더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호랑 나비야 호도 가자 그렇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가다가 노랑 나비야 호도 가자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날 더 울면은 이렇게 시작 가다가 날 더 울면은 날 더 울면은 여기 중장은 5박으로 시작 가다가 아 여기가 3박이구나 가다가 해서 끊었어 날 저물면은 8박 가다가 시작 가다가 날 저물면은 한번 더 시작 가다가 날 저물면은 가다가 날 저물면은 한번 더 시작 가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가다가 자고 가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시작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한 번 더 시작 한번 더 시작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한 번 더 시작 가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시작 가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가다가 꽃에서라도 가다가 강하다가 꽃에서라도 가다가 오해 정하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가다가 고개서 잘 가다가 가다가 여러 가지 여러가지 예 이제 저기 뭐 자고 가지 그냥 이렇게 전에 그렇게 습관이 되서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입에서라도 자고 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쉬어 와요. 이렇게 자고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꽃에서, 여기는 일반 그거랑 똑같은 거죠. 꽃에서 시작 꽃에서 구해서 가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나이야 송산 가자 노랑 나비야 저도 가자 나이야 송산 가자 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녁 울려는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시작 가다가 날 저녁 울려는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가다가 날 저녁 울려는 이렇게 시작 가다가 날 저녁 울려는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그렇죠. 가다가 다시 한번 시작 가다가 날 저녁 울려는 이렇게 시작 가다가다가 날 저녁 울려는 이렇게 시작 가다가다가 시작 가다가 날 쳐서 부르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꽃에 꽃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고개를 잊어버렸다 꽃에서 부대접하면 이렇게 꽃에서 이렇게 시작 꽃에서 부대접하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지 그렇죠 그럼 연결해서 해볼까요 시작 나야 정산 가자 오라락 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발점 울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꽃에서 부대접하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잘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거는 고거야 고거 잘해야 되는데 가다가 가다가 날 저물면은 가다가 날 저물면은 가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가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꽃에서라도 자고 가다가 가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꽃에서 부대접하면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잘하시는거 같아요 이쪽 줄만 한번 해볼게요 나비야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이렇게 자 다시 시작 나비야 청산 가자 보란나비야 너도 가자 벨이 바다가 날 저물면은 꽃에서라도 자고 가지 꽃에서라도ены 옷에서라도 자고 가지 자고 가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